사실 그런 것들이 있고요. 진지한 면이 있고 사실 초인에서 나오는 그런 밝음도 있고 연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항상 책임감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사실 그 책임감이라는 거 그리고 연기를 진지하고 되게 밝은 것도 다양하게 제가 잘할 수 있어요 라는 거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작품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. 근데 사실 저한테 되게 큰 돈을 이렇게 제작을 맡기면서 주인공을 아끼는 건 되게 부담스러운 일인 것 같고요. 그런 것까지는 제가 바라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그런 기회가 온다면 거기에 상응하게끔 제가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고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으니 조금 지켜봐주시고 연기를 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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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